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창은 이제 시작됐어요 시작돼 가지고 현재 흘러가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한 72,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71500원까지 빠지더라구요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지만 그래도 현재 100원 전자 마이너스 10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뭐 잽싸게 빠질 때 매수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구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요 코스피가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약간 좀 반등하고 있는데 현재 2,703.35, 0.15% 정도 약간 오르고 있어요 좀 불안합니다 왔다갔다 지금 너무 이게 등락이 심해가지고 좀 약간 관망하는 자세로 보일 것 같아요 지금 개인들이 1,22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현재 매도를 하고 있구요 코스닥도 현재 0.96%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흐름은 좋네요 889.49 현재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은 팔고 있고 개미들만 512억 정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약간 상위 종목들 보니 좀 오르고 있어요 헬스케어가 0.3% 정도 에코 프로비엠이 요즘 흐름이 좋아요 5.6% 다시 올라가고 있고 lnf 3% 정도 프라비스 2.8 카카오게임즈 1.9 위메이드가 한 0.09% 약보합으로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흐름은 좋고 코스피가 흐름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죠 오늘 보니까 lg 엔솔이 한 1.9% 오르고 있고 하이닉스는 보합이고 우산주가 한 400원 정도 빠지고 있어요 네이버가 한 0.18% 삼바는 0.6% 빠지고 있고 카카오가 1.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좀 빠지고 있네요 1% 빠지고 있고 sdi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2.2% 하락하고 있구요 현대차 기아가 썩 좋지 않네요 보니까 기아도 한 1.6% 빠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한번 좀 더 지켜별고 kb 구멍도 많이 빠진 오늘 보니까 3.8% 빠집니다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는데 금융주가 쭉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흐름이 완전 혼조세라서 예측을 하기가 힘드네요 예측을 하기 힘들어요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 미국은 어떻는가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가 국제유가 그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6달러 돌파 야 106달러 돌파 했습니다 결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스가 전날보다 1.76% 정도 내려서 33,294.95로 마감을 했고 S&P도 떨어졌죠 1.5% 내려서 4,306.26으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18.94% 내려서 13,532.46으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일단은 국제금리는 하락을 했는데 이날 1.828로 출발했는데요 국제금리는 1.721로 1.721 많이 빠졌어요 국제금리가 1.721로 빠졌다 하락을 했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죠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금리 하락은 투자자들의 혼란 속에서 안전한 피난처인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 채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심리에 영향을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수도 키에프를 향하는 러시아군 차량 행렬이 위성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미 당국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던 러시아군 병력의 80%가 국경을 넘었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불확실성이 여전해요 여전히 그리고 증시의 주요 테마로 남아있습니다 아직까지 증시가 안정적이고 느낄 만큼의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이날 우리가 밀 가격, 밀, 우리 중요한 밀 중요하죠 밀 가격이 급등하는 등 상품 가격 상승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의 공포를 가중시키는 거야 인플레이션 공포, 23개 종류의 선물 계약을 추적하는 블룸버그 상품지수가 이날 4.1%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지수가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0년 3월 이후 2배 이상 상승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세계 각국의 전면적인 제재, 선박 비용 급증은 러시아와의 무역 거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요 러시아는 원유나 천연가스 곡물 비료, 알루미늄 등의 주요 공급국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해요 금융시장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 등에서 신용 시장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은 그 하락은 은행과 자산 운용사들의 이익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이피 모건 체이스가 3.78% 빠지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오메리카가 3.9%, 웨이 스파고 5.7%, 골드만삭스 3.27% 이렇게 많이 빠집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8.48% 빠지고 있고 모건 스탠리가 3.4% 내리네요 대부분의 미국 은행들이 러시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거의 없지만 러시아 금융시스템에 대한 제재가 유럽의 은행들, 궁극적으로 미국 은행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답니다 불확실 불확실이 상당히 안좋은거야 항상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이겠죠 당연히 옥시덴탈 6.9%나 상승했고 지금 뭐 보니까 마라톤오일도 한 1.4% 올랐고요 그리고 러시아 주요 기업에 투자하는 그 바네크죠 바네크 러시아 ETF 전날 30% 하락을 했는데 또 이날도 24%나 또 하락을 한다 러시아 ETF 쭉쭉 빠지는 거야 그냥 항공주 크루즈도 약세를 보였다 델타항공 5.7% 아메리칸항공 5.5% 정도 빠지고 노르웨인 크루즈도 7.2%나 빠집니다 5.1% 빠지고 카니발이 7.2% 빠졌네요 많이 빠지네 보잉, 보잉도 5%나 빠졌어요 뭐 기술주도 약세 보이죠 애플도 1.1% 하락했고 엔비디아 3.7% 빠지고 애플은 러시아 내 제품 판매를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은 이날 러시아 판매 채널로의 모든 수출을 중단했다 또 러시아 외부 애플의 그 웹스토어에서 러시아 국영의 미디어 플랫폼인 러시아 투데이하고 스푸트니크를 제거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애플 맵에서 트래픽과 실시간 사고 관련 기능을 모두 비활성화 했다고 이제는 밝혔습니다 또 애플은 러시아에서 애플 페이와 다른 서비스의 사용도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리 나겠죠 또 러시아는 그래서 애플이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현하면서 우리는 폭력 사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의 모기엄이 메타는 이날 그 이후 전역에서 러시아 투데이하고 그 스푸트니크 접속을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그 유튜브를 구글하는 그 유튜브에서 구글도 이날 블로그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서 그 스푸트니크하고 러시아 투데이 관련 유튜브 채널을 차단하겠다 밝힙니다 결국은 러시아 확실하게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유가는 급등을 했어요 서부 텍사스탄 원유가 서울 린더본이 배럴당 10.6달러로 올랐습니다 폭등을 했어요 106.34달러고 북해산 브레스피트 유저 5월분 배럴당 9.05달러 올라서 107.02달러 기록 중이고 금가격 상승합니다 원스당 46.90달러 1947.60달러고요 달러와는 강수다 달러인덱스 전날 보다 0.7%라서 97.39를 현재 기록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오늘 보니까 아침에 좀 빠졌다가 다시 약간 좀 등락을 좀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좀 하방으로 써 있어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국인하고 현재 지금 기관들은 좀 팔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팔고 있어서 상승의 힘이 좀 더지는 것 같고요 외인 기관들 보니까 JP모간 29만 골드반 28만 주 정도 거의 비슷하네요 CL이 26만 주 CS가 한 15만 주 매수하는데 메릴린치 많이 팔아요 지금 보니까 55만 주 정도 모건설 52만 골드반 30만 정도 많이 팔고 있고 지금 UBS 8만 9천 JP모간 8만 청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지금 메릴린치 모건설 오래들이 많이 팔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우선주도 65,80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65,800원 65,700원에서 한 3,400원 정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정도 현재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보니까 모건설을 11만 메릴린치 68,000 CL이 45,000 정도 매수하고 있는데 또 JP모건 애들이 또 팔고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22만 주 정도 그리고 HSBC가 62,000 버거닝 53,000 이렇게 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약간 힘이 없는데 뭐 오후로 좀 더 지켜볼 것 같아요 이러다가 나중에 또 오후에는 약간 반짝 해가지고 또 플러스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보니까 또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또 많이 사야 한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100주 산 분도 있고 50주씩 한 분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들이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뭐 살아말라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알아서 고조사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